집사2T 어?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운동하러 고객나요? 네 오늘 이제.. 하체 운동 좀 하려고 그래서 오늘 기분도 좀 좋네요 무슨 일이세요? 누가 스쿼트하고 있네요 몇 세트 하는지 물어보고 기다릴게요 저기요 저기요 왜요? 아 저기 죄송한데 몇 세트 남으셨어요? 3세트요 3세트요? 네 어? 왜 그냥 나오세요? 아 3세트 한다고 그래가지고 3세트 기다리려구요 그거 기다리는 동안 다른 운동 좀 할거에요 무슨 운동 하세요? 아 이거요 한체 진짜 좋은 운동인데 스쿼트 하기 전에 좀 하고 있어요 다 끝났나? 혹시 몇 세트 남으셨어요? 3세트요 어떻게 됐어요? 아니 뭐 지금 계속 하고 있대요 아니 뭐 한 세트에 100개씩 하나 저기 말하는게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 이제 좀 쉴려구요 뭐 5분 10분이면 끝날거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운동하는거 기다리면은 좀 눈치껏 안맞는거다 자리 났다 아니 지금 혹시 몇 세트? 3세트 3세트 5분 10분간 저게 마랑이 tai 예 그 사람 간거 같아서 지금 운동할 거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마랑님 운동하기 되셔서 좋으시겠어요 네 제가 2시간 정도 기다렸거든요 어느 시간도 없고 아니 제가 계속 몇 세트 물어본다고 생활기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? 3세트 남았어요 마랑님 괜찮으세요? 마랑님 어디가세요? 마랑님 여기 앉아계실 거예요? 어서 가서 운동해요 마랑님 그 새끼 있을 거예요 제 손잡고 어서 가요 마랑님 그 새끼 있을 거예요 어서요 빨리 와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어디 한번 볼까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진짜 준비해 아이고 마랑새끼 진짜 아이고 마랑새끼 진짜 저때야 우린 무릎 좀 더 안고 오늘 척축이 될 거야 저기 마랑님 괜찮으세요? 저기 마랑님 괜찮으세요? 저기 마랑님 괜찮으세요? 끝났어요 3세트 끝났어요 끝났어요 우리 모두 40ede 끝까지